바로 세모 감기의 매듭입니다. 이렇게 세워서 완성됩니다. 왼쪽 끈을 오른손에 두 번 감아줍니다. 왼손에 옮겨 잡고 오른쪽 끈을 욕좌 모양으로 잡아줍니다. 시작 부분으로 왼쪽 고리를 감아주세요. 고리를 세워서 뒤쪽 끈과 같이 잡아줍니다. 왼쪽 끈을 왼쪽 고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서 오른쪽 끈과 고리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줍니다. 다시 왼쪽으로 나갑니다. 왼쪽 두 고리 사이를 왼쪽 끈으로 엮어주기 위해 살짝 뒤집고여 지나갈 부분을 확인하고 왼쪽 끈으로 엮어줍니다. 앞으로 뒤집고 지나갈 부분을 확인하고 엮어줍니다. 왼쪽 고리 중에 첫 번째 감은 고리를 모양을 잡고 오른쪽 고리를 내리고 시작 부분으로 감고 다시 올려 잡아서 일자가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오른쪽 끈을 왼쪽 고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주시고 오른쪽에 만들어둔 고리에 앞에서 뒤로 뒤집고 뒤쪽에 있는 끈과 같이 감아서 왼쪽 고리로 나가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손가락을 빼고 끈을 정리합니다.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 각 모서리, 사이사이에 고리가 보이면 거기도 한 번씩 당겨서 정리해 주시고요. 뒤에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뒤에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면 송곳으로 줄여줄게요. 다 정리가 되었다면 송곳으로 귀를 한 번씩 정리해 주세요. 매듭이 단단해지면서 예쁘게 완성됩니다. 다ategia 3 3 달리미먼지 4 3 4 6 6 6 4 4 5 6 5